로마클럽 1968년 유럽은 사회, 경제,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벨라지오의 록펠러 센터에서 인간이 초래한 각종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의 유명 과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로마클럽이라고 알려진 이 모임은 회원이 100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최고 엘리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전현직 회원으로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 전 대통령,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 지구온난화 활동가인 엘고어 미국 전 부통령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목소리는 바로 자연입니다. 과학자들이 경고하던 사태를 일상에서 직접 마주하게 된다면, 그동안 무심했던 우리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로마클럽은 곧 성과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 엄청난 인구 증가로 초래될 지구의 황폐화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죠. 음모론자들은 로마클럽이 인구를 줄여 사회를 교란에 빠뜨리려 하며, 심지어는 자연재해를 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로마클럽은 확실히 존재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공개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 과연 끔찍한 수단까지도 강구하고 있는 걸까요?